제가 아버지가 편안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였으면 아빠한테 애교도 피워가면서 아빠 이거 딴 애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어요 이럴 수도 있었는데 정말 아빠라는 표현을 써도 혼났으니까 아버지 이거요 이 게임이 빵 사고 돈놀이 하는 거에요 그때 아버지 표정이 확 확 시더니 쪼그만 게 그새부터 들어갑니다 제가 처음 아버지한테 뭔가를 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그 이후부터는 아버지한테 뭘 사달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드라우마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도요? 지금까지도 아버지한테 뭘 사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너무 생생해요 그 장면 하나 생생한 거하고 또 하나는 청주에서 학력고사를 보러 서울로 왔는데요 그때 선지원 후시험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하룻밤을 미리 전날 가서 내 자리를 확인하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작은 누님이 신림동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같이 잘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어요 누나랑 같이 하룻밤을 저는 잘 수 있었는데 아버지까지는 잘 수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주무실래요? 그랬더니 나는 여기 여인숙 잡아서 잔다고 그래서 가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차에서 주무셨더라고요 차에서 밤을 보내시고 저를 태워서 이제 학교 정문까지 갔는데 그때 그 어둑어둑한 새벽 거기서 저를 들여보내시고 다른 아버지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성주야 괜찮아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해 나는 너를 믿어 우리 아들 잘 할 수 있어 화이팅! 성주야 화이팅이다 김성주가 말하나 아빠 나는 내가 지금 민궁이가 들었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한번 써주면서 안아주고 괜찮아 시험 못 봐도 괜찮아 아빠 너를 믿어 네가 있는 실력 것만 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내가 따로 들렸어요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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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한번 외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못해도 돼? 그런 얘기 한번 들으면 또 힘도 나고 아버지 같은 데 근데 거기서 차라리 뚜벅뚜벅 아무 얘기 없이 교문까지 와서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네 그냥 저 들어가는 모습 끝 이야 그래서 하아 친아버지 분이 많아 지금 또 한 커튼은 제가 이제 방위로 갔지만 훈련소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훈련소를 아버지가 이제 데려다 주시는데 훈련소에 딱 갔는데 자 이제 부모님들 이제 아들과 헤어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장병들은 차에 올라타십시오 네 딱 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주야 잘하고 와 건강한 게 최고야 네 다치지 말고 성주 믿어 다치지 말고 어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 가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해내고 와 괜찮아 이게 다 나오고 뭐 이런 식의 격려를 해주시면 좋은데 가라 가라 그래서 그 서먹서먹한 거 있잖아요 네 나는 아버지가 여기까지 왜 오셨는지 그랬어요 차라리 엄마가 왔으면 엄마 이렇게 한번 안아드리고 저도 약간 이렇게 드라마에 나랑처럼 울기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엄마는 사실 따라오시려고 그랬어요 훈련소까지 근데 엄마가 따라다시려고 이렇게 채비를 하셨는데 어딜 가려고 그래 여기 있어 집에 어 뭐 얼마 잠깐 잠깐 데려다주고 오면 되는데 뭐 그래서 엄마는 또 준비하시다가 그냥 주저앉으시고 아유 그래서 엄마는 저 다 탔는데 제가 이제 뒤로 이렇게 엄마 손 흔들어 놓은 그 모습이 또 많이 기억이 나는데 아유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좀 차갑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서 저는 아버지가 어디에 서 있는지 위치를 알잖아요 거기서 헤어졌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제가 어디 버스에 타는지를 놓치셨나봐요 아 그 저는 이제 아버지가 한번 저를 보면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저를 놓치신 거예요 아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저를 찾으려고 하는 그 그런 눈빛 아들을 보려고 하는 이 눈빛을 처음 봤어요 두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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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 그래서 아버지 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손을 흔들는데 아버지가 계속 저를 보고 이렇게 아들을 찾는 그 모습에 이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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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들